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체크해야 하는지 하나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은 국내 상황을 기본적으로 봐야 하는데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마 이건 거의 매일 체크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매일 확인해야 되는 것이 금리 환율 주가입니다. 이것을 3대 경제 지표라고 하는데 금리라고 하는 건 시장 금리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의 자금 시장에서 자금이 어떻게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국고채 3연물 금리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환율은 당연히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지수. 이 세 가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거의 매일 확인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인하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적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 적는 게 필요하냐면 이걸 적어야 적으면서 그 전날의 데이터를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적으면서 전전날의 데이터를 또 한 번 눈으로 보게 되면 전반적인 추이를 우리가 읽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의 기본적인 세 가지 지표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간다 그러면 이제 세계 경제의 영향이 큰 미국의 경제 지표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전날에 있었던 밤사이에 있었던 미국 시장의 변화를 보고 퇴근할 때 국내 시장의 변화를 한 번 보는 이런 습관을 가지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국 거라고 하면 아까 보여주신 대로 지금 미국 성적이 붙어있지만 이런 것들 국고채 인연물.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는 우리가 2년짜리 국고채 금리와 10년짜리 국고채 금리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국 환율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유로나 엔화나 위아나 같은 이런 환율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주가는 당연히 이제 보시겠지만 다우존스나 나스닥 지수입니다. 보통 미국의 금리를 볼 때 우리가 국고채 인연물 금리다.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준금리.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의 기준금리를 좀 선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미국의 인연물 금리가 다소 조금 안정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의 상승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고채 10년 물 금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는 인플레이션. 미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어떠냐를 보여주는 게 이제 국고채 10년 물 금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 보듯이 이걸 체크하고 그냥 체크만 하는 게 아니라 메모를 좀 해봐라. 메모를 하면 이제 추위의 변화를 좀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죠.